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신문의 주요 농객들의 그런 거를 볼 때면 희망고문이라는 그런 용어를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동시에 기우제 사고방식이라는 그런 단어도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희망고문과 기우제 사고방식. 사람이 선진화된다는 것, 문명화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고에 익숙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우제를 지내는 식으로 뭔가 잘 될 것이다 혹은 뭔가 돼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이것을 차원을 넘어서 이러저러한 노력을 기울이니까 이러저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혹은 원인이 이러니까 결과가 이럴 것이다. 이런 과학적 사고, 함적 사고, 논리적 사고에 익숙해져야 낭패를 최대한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우제를 지낸다고 해서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희망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지만 소망과 희망을 갖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소망하거나 희망하는 것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망스러운 그런 결과를 손에 넣기 위해서 당연히 적절한 조치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12월 18일자 조선일보에는 조선 칼럼, 국민이 이길 것이다. 국민이 이길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에 자주 기구하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의 교수인 윤석인 씨의 글이 기구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목을 보고 제가 뜬금없이 국민이 어떻게 이길 것인데 이런 한 문장이 머리를 서쳐 지나갔습니다. 그냥 용기를 주는 말로서는 괜찮지만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런 질문이 떠오른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칼럼의 성격을 드리는 한 대목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희망의 대상은 국민 뿐임을 절감하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 이번 대선의 본질이 정치와 국민의 대기를 한 판단이다. 지지자들을 항한 온갖 사탕발림과 상대에 대한 전중수 공격으로 이 사의를 상식과 규범이 붕괴된 아수라 상태로 끌고 가려는 정치와 그것에 맞서서 인간사회 본연의 가치와 질서를 지켜내려는 국민 간의 대결이 이번 대선의 본질이고 실제 성부치다. 결코 쉽지 않은 대결이지만 국민이 이길 것으로 믿는다.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이다. 결코 쉽지 않은 대결이지만 국민이 이길 것으로 믿는다. 반드시 이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그리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은 함축한 칼럼의 전체를 함축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제 논평은 선거 결과를 제조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이길 것으로 믿는지 참으로 궁금한 거죠. 결과를 제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민 교수의 결론. 국민이 이길 것으로 믿는다. 반드시 이겨야 할 것이다는 그것은 소망과 다짐입니다. 소망과 다짐은 정신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것을 그대로 믿는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문제는 지식인들이 모두 대선의 핵심과 본질을 다들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알고 그러는지 속을 들어가 보지 않아서 제가 확실히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질을 다들 회피하고 있다. 눈을 감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12월 16일자 중앙일보에는 이훈범 칼럼니스트이자 대기자의 칼럼, 국민이 그리 우스운가라는 그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제 논평은 국민이 그리 우스운가라는 제목을 보자마자 뜬금없이 국민이 우섭지 않으면 무서울까라는 그런 한 문장이 서쳐 지나갔습니다. 국민이 전혀 무섭지 않다는 것이죠. 국민이 무서우면 어떻게 이렇게 처신할까? 이런 문장도 지나갔습니다. 국민을 무수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 사람들은 지금 이런 문장도 서쳐 지나갔습니다. 이훈범 대기자의 화려한 문체와 필력의 끝자락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국민이 반대해서 안 한다면 국민이 바보라는 얘기인가? 그런 것이 바로 포퓰리즘이고 독재의 또 다른 얼굴인 것이다. 공략을 바꾸는 게 그리 쉬운데 자기 이익을 국민의 뜻으로 포장한 것은 또 얼마나 쉽겠나? 그걸 사람을 믿고 표를 줄 수 있겠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그저 대권의 꿈은 한낱 신기류에 불과할 뿐이다. 국민은 그저 생각하는 만큼 우섭지 않다. 이렇게 이훈범 대기자의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제 논평은 이렇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만들 수 있고 선거 결과도 만들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걱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중견 언론인의 글에서는 참으로 공허함과 허탈감을 느낍니다. 알면서도 핵심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지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핵심 문제를 언급할 수 없는지는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다들 반드시 언급해야 될 사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두리뭉실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러니 어떻게 권력을 교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 어떻게 나라를 정상국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는 일인 거죠. 정상국가라는 것은 훌륭한 국가라는 것은 국가를 구성하는 각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 쓴 맞편바 책임과 의무를 최대한 그렇게 해내는 것이죠. 그러나 한 사회의 방향을 설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학에 계신 지식인들이나 식자청들이나 그리고 이렇게 중견 언론인으로서 귀한 신문의 지면을 채우는 칼럼니스들이 대선의 본질과 핵심과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이렇게 입을 다무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권력을 교체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이길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면 됩니까? 국민이 이길 것을 믿는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기우제 사고방식인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에 빌레를 달라고 비나이다 비면 비가 옵니까? 비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것을 보면 그냥 모든 게 뭐죠? 그냥 선언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필요가 하는 겁니다. 희망을 필요가 하는 겁니다. 희망과 소망의 실질적인 그런 결과물로 드러날 수 있게끔 아무도 손을 쓰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그냥 준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니 어떻게 권력이 교체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깽판을 치더라도 교체되기가 힘든 거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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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